반갑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펜션은 문경시 가은읍 하계리에 위치하였으며,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7분 4.2km입니다. 토지면적 539평 중 대지 254평, 전 285평, 건축연면적 50.3평, 계약 및 중도근무 펜션을 인도해드리며, 세금관계로 소유권 이전은 2024년 초 희망합니다. 펜션 영업중이며 각종 행사, 영화관, 교육장, 동창회,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A.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121평, 연면적 84.16제곱미터 25.45평, 건축면적 84.16제곱미터 25.45평, 지상일층 경량철 골구조 단독주택 84.16제곱미터 25.45평, 건축물대장 B. 대지면적 440제곱미터 133평, 연면적 82.2제곱미터 24.86평, 건축면적 82.2제곱미터 24.86평,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자 2020년 4월 2일, 지상일층 경량철 골구조사무소 82.2제곱미터 24.86평, 하계리마을은 뇌정산을 등지고 마을 앞으로 하천이 흘러 배산 임수 지형을 이룹니다. 도움을 빨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